반갑습니다. 오늘 1차입니다. 청정기업은 45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절차 3장. 사격 승인 꼭 시험에 나올 사항입니다. 6개 줄을 보셔도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 파트다. 그런데 큰 흐름에서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나오는 파트지만 딱 보시면 크게 문제없이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6개 줄은 여러분들이 예상문제 보시고 한번 줄을 풀어 보십시오. 출제 예상문제 보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하는 절차가 뜹니다. 저번주까지 해서 보시면 주택 건설 사업 주체를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사업자 편까지만 해도 3문제는 꼭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사업계 승인 편에서 2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것이다 해서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하는 절차, 절차를 보십니다. 일단은 보시면 주택 건설는 마음대로 못한다 했습니다. 주택 건설는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사업자, 시행사, 요건을 갖추는 자들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사업계획은 승인을 받으면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또 착수를 해야 될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 주택 건설 입주를 위한 검사다 해서 사용 검사를 받아서 새 아파트에 입주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과정을 보시는데요. 크게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시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 주택 등의 건설 규모를 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 해서 성인권자가 등장을 하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 요건이 무엇이냐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건축일 때는 다 기속행위다 해서 심사해서 요건을 못 갖추면 효과 안 해줍니다. 주지만요. 이 사업계획 승인은 요건을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와도 성인권자가 판단해서 과미라 우려했다 등에 판단되어지면 거부할 수 있어. 그래서요. 성격은요. 요건은 재량행위다. 재량거부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라면 60일 안에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해서 요건을 갖추어도 안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승인할지 말지 여부에 관한 결정 통보 시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가도 승인 안 날 수 있어. 그 대상이 몇 개부터 내가 중요합니다.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바로 건축가 대상이 된다.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수가 30세대 30호입니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을 한 번에 건설할 때 여기 폼이 딱 되어지고 대지 조성하는 것도 보시면 한 번에 조성하는 면적이 3000평, 즉 1만 조그미터 이상 한 번에 조성하는 대지 사업일 때도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30개가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호가 원칙인데 완화되어서 어떠할 때는요. 50세대 50호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주택단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때는 49개를 건설해도 건축으로 빠집니다. 건축은요. 따로 부대시설, 봉의시설 건설 의무가 일반적으로 없다 보면 됩니다. 보통의 건축에 딸려있는 그것만 필요하지 따로 주택단지처럼 따로 부대시설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단독입니다. 단독주택일 때 혜택 주는 경우는요. 첫 번째입니다. 한옥주택을 건설할 때 그렇다랍니다. 또 단독도 필지를 쪼개어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의 큰 땅을 확보해서 주택 건물을 땅콩주택, 무슨 라피아로 등을 지어서 분양을 막 합니다. 분양을 딱 하는데 대신은 따로 구분 안 했죠. 그래서 필지를 구분해서 조성을 할 때는 이제 보시면은요. 필지 구분해서 그렇게 건설을 할 때는 이제 30호가 원칙인데 필지 구분하지 아니하는 단독 단계가 나올 때는 50% 완화시켜준다랍니다. 공동주택을 보시면 세대인데 공동주택이 50%로 혜택을 주는 그 단지는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저기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재개발재건축 있죠. 재개발재건축은 해당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이 사업하는 정비사업인데 이 시행방식이 서수환관에서 서수로 수용 또는 환지 또는 권리처분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1호에서 서수로 주택 개발하는 방식일 때 한에서 50% 이상 완화된다. 기반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형태의 다 세대 연립을 건설을 하는데 이것들이 다 도시형 생활이다 보니까 85% 이하라. 그런데요. 제일 최소 면적이 30조 미터 이상 건설을 딱 하면서 단지 진입 도로의 넓이가 6m 폭 이상이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50% 완화시켜준다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또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는 예외가 있다랍니다. 이 말은요. 건축허가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확보가 많이 강정됩니다. 많이 보십니다. 도심지에서 나 홀로 한 동짜리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보여요. 단지 면도 작습니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냐 합니다. 도심지에서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뜹니다. 상업지역 또 준주거지역. 참 시험에 잘 드는 상이죠. 이 안에서 건설하는데 이것을 상가나 기타 오피스텔 등을 복합으로 복합으로 딱 건설해. 이건 주택이고 기타 상가 등 또 오피스텔 등이 있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짓는 복합주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택으로 공급하는 이 주택수가 최대 300세대 미만이 되면서 상가를 전체를 다 포함한 건축물 연 면적에 대비해서 주택 부분에 관한 합산한 면적 이것이 90% 미만이 될 때 그렇다. 상가나 기타가 10% 이상 될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놀이터 등이 필요 없다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이것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농촌말의 주택개량사업을 해줍니다. 그 명칭이 뭐냐 하면요. 농어촌정비법 보시면 있는데요. 생활환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 이때 투입되어진 자금이 뭐냐. 농협중앙회,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협동, 농협 주앙회 이 자금으로 건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객 승인에서 예외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뜨는 상이고요. 그러면 이게 같은 주택건설사업객 승인은 누가 하느냐가 또 뜨죠. 주택은 기본 30% 이상입니다. 상황상은 묻지 않고요. 건설한 땅, 대지, 주택이 있는 대지 조성하는 면적을 딱 봅니다. 대지 넓이가 10만 조금미터, 3만 평, 이 규모 이상 되는 큰 단지 사업일 때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도지사에서 시, 도지사가 승인 여부를 정한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또 직접 승인권을 발동해서 승인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이 규모 미만되는 중소형 단지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승인한다. 그래서 도단위에서만 큰 단지, 도지사, 작으면 시장 속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하고 전부 다 이들이 다 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승인권을 발동해서 개입을 막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국가기관들 시행사업일 때 다 포함이 되어지고 한국토시주택공사 아파트가 나올 때 그러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그 면제이 큽니다. 그래서 330만 조미터, 100만 평 이상 되는 거대한 택지개발 사업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 그러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광역시 지역 안에서 긴급한 주택건설사업을 하거나 또는요. 네 번째는요. 지역을 묻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사업을 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이 문장이 중요한데 보시면 국지, 토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원래 국장 승인받고 이쪽에서는요. 지방자치에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본금을 50% 초과 출제해서 만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공공주택을 건설을 할 때 보시면 일체 다 장관 승인받는다. 이렇게 또 뜹니다. 이런 부분은 또 중요한 사항이고요. 자, 이 글이 뭐냐. 알합니다. 요건이 뭐냐. 요 확보한 요 대지에 대해서 100% 다 소유권 확보 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등장한다. 알바 기 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또 줍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첫 번째 보시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이면 좋은데 소유권이 아니어도 사용권은 요것을 100% 확보해도 이제 공사하게 승인받고 주겠다. 판단은 통해서 말합니다. 주택 사용권은요. 주택을 건설을 할 수 있는 그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할 때 판단은 통해서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시행 사업입니다. 국지 토지가 직접 시행한다. 할 때는요. 안 팔면 강제 수용권이 나오는 사업도 있어. 그래서 이때 공사하게 승인 바로 내어줍니다. 사용권 소유권 확보해도. 또 세 번째가 또 어렵죠.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특별한 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특별한 도시 계획상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업자들이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소유권 등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를 딱 해서 확보한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매도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공사하게 승인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발생은 어떨 때 또 발생하냐. 보니까요. 이 기본적인 것이 지구 단위 계획사업. 정요. 이 계획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란 장소 안에서만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만 세우는데요. 이런 장소에서 기본 80%를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대지, 대지 확보할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95% 이상 확보를 딱 했습니다. 이 때는요. 모든 반대의 어떤 소유자들한테 다 팔고 나가시지요.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고 95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란 장소를 결정하면 발표 고시란 것을 합니다. 이번에 2020년도 5월에 만약에 고시를 했다고 딱 봅니다. 과연 이러한 고시를 한 그날부터 10년 전이면 언제죠? 2020년, 그러면 2010년, 10년 전. 이 10년 전, 이때는 그 이전부터 계속 해당 대지나 근무를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전부터 소유한 자를 제휘한 자, 즉 소유한 자가 10년이 안 되는 분한테는요. 강제로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소유권은요. 상속받은 기간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직계, 좀비소, 배우자 상속이 포함되지만 반개, 혈조, 형제, 자매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이걸 행사할 때 조건이 있다. 먼저 3개월 이상 시간을 두고 실제 거래시가, 거래시가로서 매수협의를 먼저 진행해라 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과 공탁 겁니다. 공탁을 끌 때는 감정평가 대 감정평가 산순환 감액인데 공탁 끌고 바로 시행 단계로 넘어가게 해준다랍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공사사업의 착수 등의 강제 진행, 착수할 때는 추가적인 또 요건이 필요하다. 무엇이냐니까 이 대체대 100% 다 매도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 합의가 안 되어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성소 판결 받으면 그때부터 강제 집행력을 주어집니다. 이때 성소는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심만 이기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 때문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해도 전국 조리상의 일간신문에 이해상 공고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합의가 안 된다. 바로 공탁으로 가게 해줍니다. 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문제 사업계획 선의입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하랍니다. 그래서 1문 보시면 단독 30포 등 이상 간서를 따뜻 승인받죠. 이런 말씀 대상. 2번에 토지공사 시행사부터 국장 승인받죠. 그래서 2번의 전문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30세대 이상 전가되어지면 이때는 리모델 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선의 신청으로 가죠. 3번 전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사업계획 선의 신청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성인 내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은 착수 효과입니다. 성인받으면 착수는요. 기본 5년 안에 착수가 필요합니다. 착수를 못하면 성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해당 사업장은 공구별로 분할해서 성인받은 사업장은요. 1공구 최초 공구에서는 똑같이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2, 3, 4등의 그 다음번 공구는요. 최초 공구 착공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전부 다 착수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에서 최초 공구 말고 기타 공구는 착수를 안 해도 취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문점도 걸레게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5번째만 딱 보시면 기본 착수는요. 5년이죠. 주택 건설은 5년, 5년, 2년. 그래서 5년, 분할, 최초 공구 5년, 2공구 2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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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입니다. 그런데 건축은요. 건축의 기본 2년, 또 공장은 3년, 또 건축 신고는 1년 이렇게 말하죠. 보십니다. 답은 5분대입니다. 2번입니다. 성인 대상 3개적 통해서는 무엇이냐 하면 보습니다. 자, 우리 개별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1단의 토지 내에서 단독 공급할 때는 50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1번째만 맞습니다.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다. 끝은 50포입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한옥일 때도 50포일 때 성인 맞는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맞는 말이고요. 3번입니다. 세대별 주거전형이 30 이상인 도시형 생활에서 단지형 다시 달리 될 때는요. 세대별 주거전형이 30세대 이상 되는 도시형, 단지형 다시 달리 될 때는 50포부터 사격 승인받죠. 30포만입니다. 여기서 3번째만이 되어서네요. 그다음에 주관계승사, 5번 문제, 4번 문제. 스스로 시행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4번째만 맞고요. 리모델링도 30포 이상이 증가되어지만 사격 승인받더라 해서 이것보다 번정 있는 문제죠. 왼편의 1번 문제와 같은 질문이 하나 보입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업지역과 전주관에서 복합주택이 나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가 맞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야 되는 것인데요. 일단 지역에 보시면 상업지역과 전주가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세대 미만의 복합주택을 건설을 할 때겠죠. 그래서 3번째 빈칸 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합한 비율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 대비해서 90% 미만 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0과 90% 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제 4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4번은 그거네요. 4번 또 이게 억력 문제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요. 누구한테 됩니까? 국장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1대 한에서 거라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서울시 A구에서 50%의 한옥 건설을 합니다. 50% 1대 한옥 1대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이고 토지공사니까 당연히 국장한테 승인 받겠죠. 50% 이상의 한옥을 건설하는데 토지공사이다. 그러면 국장한테 검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역은 국토장관입니다. 자 두번째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이 일어납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일 때 보시면 이때도 장관 승인사업장인데 호수가 요규모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한옥이 보니까 50%다 딱 걸려있네요. 그 다음에 이때도 국장한테 승인 받는 사업장이다. 둘 다 토지공사 장관한테 승인 받는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아시고요. 자 또 5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승인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이 10만 이상일 때는요. 시, 도지사, 대도시한테 승인을 받더라 해서 맞는 표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보시면 10만 미만인 주택사업일 때는 특강지장군수한테 이제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해서 맞는 표현되겠습니다. 세번째 보시면 600세대 이상 될 때 300호 이상씩 가지고 공구를 나눠서 분할성이 날 수 있죠. 그래서 3번 짐은 또 맞는 표현되겠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분할해서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전체 예상되는 단지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각종 어떤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5번이 X죠. 공구별로 분할할 때는 300호 이상이 최소한 항공구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이 X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자 6번 문제를 봅니다. 주택건설사업객 승인을 받을 자들은 기본 조건이 대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죠. 원칙이죠.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요. 국지토지인 사업장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2번 상은요. 주택건설사업객 승인할 때는요. 그 사업과 관계가 없거나 또 관계가 있다 해도 과도한 기반실의 기부치납. 이것은 안되겠죠. 그래서 2번 짐은 또 보시는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승인받으면요. 기본 착수 기간이 5년이죠. 그래서 3번 짐은 또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4번 보시면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일 때 최초 공구는요. 똑같이 승인받은 날부터 5년에 착수해야 된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4번 더 맞네요. 그런데 5번이 엑습니다. 분할 승인받으면 최초 공사하는 공구 외의 공구일 때는 보시면요. 최초 공구에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에 다 착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3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짐은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7번 문제를 갑니다. 참 문제 있을 것이 싹 다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보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계가 승인받을 자들은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다고 기본책이죠. 그런데 그 경우에 예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의 사행권 확보에도 공사하게 승인받어준다. 네 맞습니다. 1번. 2번의 국지 토지일 때는 요건 불만하고 다 승인받어준다. 네 2번 또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 보시면 리모델링 결의를 한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할 때 할 때 뜬금없이 다른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3번 요치면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가 되었다. 그래도 100% 확보하지 아니어도 공사하게 승인내어주는 그 사항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을 보시면.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사업으로서 대지 80% 확보하면서 확보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이 주어지면서 공사하게 승인내어준다. 4번 또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전전시간에 했습니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호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사업이면 건설 대지의 95%만 인지도 공사하게 승인내어주겠다 했습니다. 80%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또 X가 된다.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매도 청구죠.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일 때 대지 면적에 95% 이상 확보가 딱 되었다. 그러면 모든 자한테 매주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알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해당 위의 경우에 80% 이상 확보가 딱 되었는데 99%가 안 된다랍니다. 끝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고시 10년 전 이전부터 해당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 제외한 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자한테는 청구하지 못한다.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이 X가 된다. 2번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매도 청구를 할 때는 3개월 이상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 협의를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4번에 보시면 협의가 필요한데 협상의 태블리에 아예 안 나오거나 땅 주인은 알 수 없어. 그러면 중국 둘 이상 일간신문에 위해상 공고를 낸다면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4번도 맞네요. 5번 보시면 매도 청구 할 때 보시면 협의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되면 감정평가에 공탁 끌고 시행을 한다. 그래서 5번이면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9번 문제도 같은 시기에 또 문제니까 함께해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용권을 확보 못한 대건축입니다. 건축물도 청구 대상이 된다. 아니죠. 1번에서죠. 이 땅에 대한 권리 청구할 때부터는 건물도 가치를 따져서 가치 대상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도가 포함해서 넘겨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1번 질문이 났습니다. 매도 청구일 전에 몇 개월요? 3개월 이상 시가를 제시해서 협의한다. 3개월 16일 안입니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4번 문제. 80번의 확보가 되었다. 그런데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정에서 지구대는 계획 후에 결정고시일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는 청구할 수 없죠. 그 제외한 전자실 때 4번이면 맞는 말이 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실제 시작 개시할 때 보시면 마주청구 대상이 되는 대가 포함되었다. 그러면 매도에 대해서 100% 더 합의가 되거나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때 승소는 확정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확정. 대법심 대법원에서 승소하거나 또는 1심 판결에서 상소 제기를 일정 시간에 안 한다.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 안 되어도 바로 1심 판결, 승소 판결 딱 되면 바로 공사 개시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정될 것을 유화하지 않습니다. 해서 5번짜문 또 아시면 됩니다. 해서까지가 일반적인 주택건설 사업객 승인 권위 관상이죠. 보시고요. 일단 그 다음 자관리만 가시면 감리편이 나오고 5번에 12번 보시면 사용검사편이 나옵니다. 사용검사가 그다음 페이지에 13번까지 두 개문이 있습니다. 12번과 13번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용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 입주를 할 수가 있다. 이걸 기본으로 아십니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할 수 있어요. 사용검사는 누가 누구한테 받느냐 합니다. 그래서 공사 끝나면 사업 주체들이 사용검사를 받는데 승인권자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신청합니다. 신청을 누가 하느냐 합니다. 지방에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사용검사는 이들 제일 밑에 말단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은 이 경우는요. 사용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신청하면 시군구청장 등의 승인권자는요. 14일 15일 안에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보통 건축일 때 사용 승인은 7일, 이건 15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프로검사받는 단위 범위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전체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검사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완료가 다 안 되어도 보시면 주택건물공사일 때는 전체 사업은 다 완성이 안 되었는데 101동, 102동 해서 해당 건물 동 단위로 동별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대지 조성하는 사업장은요. 구획별로 검사를 또 받게 해준다. 이렇게 뜹니다. 자, 또 전체 사용검사 전부든 일부든 아니어도 쓸 수만 있는 임시 사용 승인 이것을 받아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받아서 먼저 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해서 딱 보면, 딱 보면요. 일단은 보시면, 제가 엉뚱한 설명을 드리겠네요. 주택은 동별로, 또요. 공구별로 불안해서 성인받은 사업장은 공구별로, 동구별로 이제 사용검사 받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검사받고 등기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안 되고, 구분소연하지 안 되어도 임시로 설 수 있다랍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대지 조성사업일 때는요. 구획별로 할 수 있게도 해준다. 그래서 전체가 다 조성이 안 되어도 조성 완료되어질 요쪽만 먼저 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자, 특히 공동주택 일대 한동 자체가 완성이 되어지면 동별로 사용검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주택에 보시면 한동이 다 완성이 안 되어서 완성되어진 일부 집들이 있어. 그러면, 세대별로 해서 임시 승인받고 이사가고 다 할 수 있게 먼저 이사만 가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사업주택이 파산이 되었어. 파산되었다. 이런 세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공보정자, 시공보정자들이 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공보정자도 없거나 파산 등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 신청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또 해야 되길 업무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 관한 작성과 또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 자체의 명의를 시공보정자 앞으로 하고 또 입주자들 앞으로 등기 쳐준다. 이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파산 등 사유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 등이 보이면 이때도 시공보정자 입주 예정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공사 하청업자, 시공자들도 검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결편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파산에서 무엇이냐 합니다. 자, 사업주체가 공사 승인받은 사업이 완료가 딱 되었다. 그러면 시군 구청장한테 검사한다. 기본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은 경우는 국청한테 사용검사를 받아라. 이번 질문 또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은요, 공고별로 검사를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조건등의 미예행당 택배원사였다. 완공된 주택은 세대별로. 세대별 때면 공동주택 건물의 일부 세대별로 먼저 임시사용 승인, 이사는 하교주입니다. 공동주택일 때 세대별. 주택 앞에 공동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붙었죠. 그래서 4번 지문은 엑소다. 4번이 엑소다. 5번은요, 공동주택의 세대별 임시사용 승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은 동별로 사용검사지. 이 세대별은 임시사용 승인, 공동일 때 하는다. 그 부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맞고 4번은 엑소다. 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사용검사. 사용검사를 또 이어서 봅니다. 1번, 사업기획 승인받은 사업시행일 때 완료되었다. 완료되었으면 시, 도지사, 아니죠.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1번에 엑소다. 자, 2번 보시면 시공보정자가 없다랍니다. 파산이 있다랍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가 아니죠. 입주 예정자 대표의. 예정자 입주자가 아닙니다. 입주 안 했죠. 입주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2번에 엑소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시공보정자 입주 예정자 대표의가 검사를 받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세대별 입주자 명의 또는요. 시공보정자 명의로 대당체중니다. 3번 질문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해서 보시고요. 4번에 사용검사는 신청하면 며칠입니까? 15일, 15일. 주택, 건축물일 때 사용 승인이 있죠. 10, 7일 되겠죠. 해서 엑소다. 또 1번 보시면 사업자 파산 등으로 입주 예정자 대표의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예정자 대표의가 하자 보수 보존의 예치 업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것까지 절차했습니다. 해서 또 앞페이지를 살짝 가보시면 10번과 11번 문제 기타 절차에서 감리도 나올 수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주택단지의 감리자증은 사업자 승인권자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맞네요. 2번입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또는요. 공공시행사업, 국지, 토지인 시행사업은요. 그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질문이 또 맞습니다. 3번입니다. 정할 때 보시면 30, 300세대 이상 큰 단지이면 건설기술용력사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300세대 미만일 때 그때 보시면 건설기술용력사업자 또는요.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관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X네요.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시공을 감리합니다. 시공사의 계열사 감리자 임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5번입니다. 두 단지가 보인다. 인접하다. 그러면 공동 감리에서 한의세가 두근데 같이 동시에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원을 배치할 때는 따로따로 배치한다 해서 중국 배치는 안 되어도 공동 두근데, 세근데 감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하십시오. 11번 문제 봅니다. 탈릭해서는 무엇이냐는요. 공동 감리는 되어도 중국 배치는 안 된다 했죠. 지금 나옵니다. 11번, 11번 맞습니다. 11번 보시면 감리자가 잘못합니다. 한 번이라도 무기 냈다. 1회 이상 무기 냈다. 또 3번 이상 3번 이상 오감리를 냈다. 또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또 부정이었어 처음부터. 등에는요. 지정을 취소하고 1년까지 업무 제한합니다. 그래서 3번짜부터 많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4번입니다. 주택 감리는요. 위반상이 딱 보여 버렸어. 그러면요. 시정 통제합니다. 그러면 일단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든지 또는요. 공사에 대한 감리에 대한 확인받고 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 통제하면 7일 안에 승인권자한테 보고를 딱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3번짜만 맞습니다. 4번짜만 통제받으면 공사 중지하고 위반상황을 신다면 확인받는다. 맞습니다. 맞고요. 5번 보시면은요. 이의신청을 하면 사업계 승인권자가 신청 10일 안에 회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사다. 그래서 이런 파트도 챙겨보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시고 14번부터는 기타 주택건설 절차 이거 아니고 주택건설 지원 대책과 이제 감거주기 공급편이 뜹니다. 그래서 요편은 다음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